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언제하냐 언제하냐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상장 준비를 마친 것 같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공식화 했는데 1년 반 만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상장한다로 바뀌고 있고 빠르면 올해 6월에 미국에서 상장한다. 이게 어디 발이냐면 블룸버그 발이에요. 정론지네요. 그렇죠. 공신력 있는 경제지로서는 거의 지구에서 원탑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이 예산 가치가 얼마냐. 30에서 40억 달러 정도. 한 4조 5조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IPO를 통해서 최대 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IPO라는 건 기업 공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로서 상장을 한다는 거는 주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회사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려면 의무적으로 그 회사의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준비를 되게 오래 해요. 그게 IPO고 그게 되게 큰일이에요. 그 회사의 모든 재무 구조랑 상황들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여기서 밑장 빼기 하면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감옥 가면 오래 가요. 오래 가요. 그리고 크게 돈을 물어요. 미국에서 상장한다는 건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서 우리 기업 공개를 싹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주식을 살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IPO를 하게 되면 그 IPO 된 회사의 주식을 여러 명이 사겠죠. 그래서 갑자기 엄청 많은 돈이 회사로 확 들어옵니다. 몇 천억 원 이상 가끔 몇 조가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IPO를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를 또 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IPO는 꽤 큰 이슈고요.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네. 일단 주관사라는 게 있습니다. IPO를 하게 될 때 내가 쓱쓱 써가지고 하면 내가 널 못 믿고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인이 끼워요. 네. 보증해 줄 수 있는. 보통 이게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 관리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가 지금 들어왔냐면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되게 익숙한 이름들이죠. 여러분. 여기랑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큰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추측한 거는 빠르면 6월이라고 본 거는 이렇게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정도 되는 곳에서 주관사를 맡았을 때 보통 빠르면 6개월 정도 안에 상장을 하더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에 다른 회사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이르면 6월 상장이라고 말은 했지만 물론 이거는 이르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시장 상황도 지금 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미국장은 굉장히 호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가면 빠르면 6월에 상장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꺾이면 기업가치도 떨어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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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아 우리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래요라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IPO 상장하기 안 좋은 시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되게 큰 손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기업가치가 1조 원인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한 7천억 원이에요. 그럼 3천억 원 정도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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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때를 기다리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영어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적기라고 보고 있는 게 에비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계 용어에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에비타. 이거는 한국말 아니고 영어 약자입니다. E-B-I-T-D-A라는 약자에 이거 쭉 풀어서 엄청 길게 되는 게 있어요. 에크로님이죠. 약자. 약자.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장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해외에 되게 나가고 싶어해요. 그렇죠. 모든 기업들의 꿈이잖아요. 해외 진출, 글로벌 진출. 여기서 네이버의 해외 진출 천병이 네이버 웹툰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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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상장되는 건 굉장히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일인데 맞습니다.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큰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네.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이 굴리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얘기, 네이버 웹툰 상장, 미국 상장은 왜 자꾸 보부상에서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상장을 한다는 것은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자르고 오고 옷도 사고 하는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정비하거든요. 회사들이. 그 중에 하나, 컨텐츠 기업의 경우에는 작가들의 처우라거나 창작 환경 개선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작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분위기가 정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해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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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은 어? 그거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퍼지고 있거든요. ESG 열풍도 있고 종합적으로 기업을 보는 눈이 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돈을 어디서 버느냐 어? 작가한테서 버는구나. 그럼 작가한테서 돈을 벌 때 작가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엇보다 IP 확장이나 이런 곳에 쓰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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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게 전체에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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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